일곱 가지 보물처럼 빛이 난다는 칠보, 그 칠보 기법으로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강수진 작가의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폭의 유화를 보는 듯 아름다운 꽃잎과 새의 날개짓까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이 작품들은 칠보로 장식된 공예품들입니다. 일곱 가지 보물처럼 형형색색 빛이 난다는 이른바 칠보는 희귀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예품으로 손꼽힙니다. 역사 속 칠보를 재현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칠보 공예가 강수진 작가의 두드림 공방에서는 격조 높은 칠보 공예의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보는 산호와 진주 등 일곱 가지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뜻으로 금, 은, 구리 등 바탕재료에 유약을 바른 후 700에서 900도의 뜨거운 불에 굽고 녹이는 과정을 수십 번 거치면 신비롭고 영롱한 빛을 담은 보석이 됩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문양을 이용한 당초 문양을 사용하는 동기물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보 공예는 금이나 은, 동의에 칠보 유약을 올려 고온의 가마에 구원해는 공예의 기법을 칠보 공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공방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체험관과 전시관을 함께하면서 대중화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꿈이고 목표예요.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 현대적으로 표현한 강수진 작가의 작품들은 색상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장식성까지 더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작품 한 점을 만드는 데 소진한다는 강수진 작가는 각종 공예품 대전에서 다수 수상과 함께 칠보 공예의 아름다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칠보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강수진 작가의 손길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칠보 공예 특유의 깊은 맛과 숨은 매력으로 다가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조영입니다.